오늘 바람이 좀 쎄요 여기 앉아있으면 바로 갈거에요 오케이 컷 액션 액션 천천히 부을게요 천천히 부을게요 컷 액션 네 아무 때나 네네 액션 액션 너무 좋습니다 컷 네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대관령이구요 지금 엔시티 이 어북을 찍으러 지금 이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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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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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컷 3 2 1 액션 컷 컷 컷 컷 컷 컷 한 번만 더 갈게요 소리 들이 마시면서 한번 갈게요 3 2 1 액션 컷 컷 컷 목걸이가 없어졌어 뭐지 딩동 액션 액션 컷 컷 컷 3 2 1 액션 컷 컷 재미나 컷 아 어떻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액션 문이 딱 열리면 재민이를 보고 웃을게요 3 2 1 열렸어요 부인님 컷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최고 최고 자, 액션! 똑똑똑! 어떻게 해야 해? 이렇게 해야 해, 뭘? 그냥 이렇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할까요? 아, 하고 그냥 갈까요? 이게 너무 반지 조심해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문 닫은 상태에서 부터 시작할게요 오케이, 액션! 뭐야 이거? 여기 한 번만 더 볼게요 한 번만 더 볼게요, 오케이 땡큐 땡큐 같은 액션인데 카메라 미치마가 빠져나가 2, 1, 액션! 12도였어요, 엄마! 너무 고마워요 갈게요 오케이, 컷 너무 좋아요 그래, 이제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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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컷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고하셨습니다 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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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쁘네 아, 잘해 가고 아, 네, 저 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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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에서 응원! 잠에서 된다 세를 보면서 약간 한숨 천천히 괜찮아 무슨 일 있어?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복지 자 준비 좋아요 오케이 가자 2, 2, 1 액션 2, 1 2, 1 아, 맞지? 아, 너무 커 바로 이렇게 흘리네 네네, 타이트로 3, 2, 1 오케이, 바람 좋아요, 거기 처음 톤 돌리면서 기리만 기리로 확인할게요 아, 있어요 바로 여기, 그 옆에 비서 그 위에 있어요 3, 2, 1, 액션 액션 그 다음에 렌즈 보시고요 오케이, 컷 오케이, 컷 굿, 하트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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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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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멋있다 너무 이쁜게 춤추어 오늘은 춤추는 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아올게요 촬영 4버스 진짜 낮잠 힘들지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직접 안무를 잡았는데 어땠셨나요? 감사합니다. 부족할 수도 있는데 열심히 잡았어요. 근데 진짜 재밌어요. 제가 V스타일로 할 수 있는 거라서 조금씩 그렇게 춤도 바꾸면서 하니까 멋있게 나올 것 같아요. 잘생겼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오늘 여기 촬영 상태로 약간 무대 뒤에 대기실에서 무대 생각에 잠기는 약간 그런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촬영 안 들어갔는데 곧 촬영에 무대해서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클로즈업이에요. 되게 많이 클로즈업인데 아 진짜 부었을까 뭐 저녁에 촬영이라고 저녁을 안 먹고 아우 참고 마라탕을 시켜서 먹었는데 아 부었을려나? 약간 후레즈 입맛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앰플이랑 아이폰을 먹는데 카메라 맞으면서 끝났다. 네 컷! 너무 좋았고요. 한 번만 더 갈게요. 눈 속이 좋다. 눈 속이 좋다. 손 속이 좋다. 스탠드 이제 왼쪽이 왼쪽이 왼쪽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네 너무 좋아요. 왼쪽부터 해. 끄딱끄딱. 네. 아 너무 좋아요. 오케이 컷! 감사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뒤로도 살짝 넘어가는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팍 뒤로 다 괜찮아요. 네. 오케이. 카메라! 오케이. 카메라! 오케이. 카메라 천천히 있습니다. 카메라 빠질때 또 반대로 3, 2, 1, 액션! 오케이. 카메라 천천히 있습니다. 카메라 빠질때 또 반대로 혹시 자리에 제로 혹시 흔들어주세요. 네. 눈벨. 네. 눈벨입니다. 제로 자리. 제로 자리에 제로. 이것도 좋은데? 이거 한 번만 뜰게요. 쳐다보는 거 한 번만 뜰게요. 아 너무 아예 되시면서 카메라! 웃으면 안 돼요? 패드 뒤에 좀 더 주세요. 네. 들어갈게요. 쳐다본다. 액션! 보기만! 보기만! 안 뜯으면서! 보기만! 손 나와도 돼요? 네. 나와도 돼요. 액션! 컷! 타이밍 좋았어. 너무 좋아요. 덕분에 신고 갈게요. 나와도 돼요. 내 손님! 신고 오십! couldn't you do that! 자, 나와도 돼요! 뭐지! 엑소지는 테이팅. 빨리 말하고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OLD 매크로 손을 흥고 손은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슬픈 목도가 좀 더 높아야겠다 오른쪽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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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카메라. 카메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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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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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 준비해 지금 우리 마지막 장면 찍어 있어요 제가 유타형이랑 손 잡고 있는 장면 지금 찍어 있어요 유타형 없지만 제가 상상으로 하겠습니다 예스 여러분 이제 해가 다 떨어졌는데 우리 촬영 마무리 했어요 너무 재밌게 했어요 되게 기대되요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인스티티 파이팅! 안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악을 느끼고 있는 듯한 표정의 타이트 클로즈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제자리에서 알겠습니다 네 갈게요 갈게요 고마워요 할게 할게 다 하 네, 제가 오늘 중국에서 지금 예북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팅 중이고 제가 지금 컬링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나중에 영상 보시면 저랑 태현이 형 협치는? 네, 협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엔시티 엔시티 저 여국샤랑 광립스입니다. 쟨쇼쇼 되게 그런 연기 좀 있고 처음으로 되게 재미있게 음악 없이 춤춘 것도 있고 되게 많은 새로운 경험을 얻은 것 같고 너무 좋은 기억 남봤어요. 같은 환경에서 처음 했는데 이번에 뭐 춤과서 이렇게 새로운 키스도 해볼 수 있고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해주시고 우리한테는 뭘 많이 보내주세요. 택 네 제가 가겠습니다. 바이바이